아이디어는 디자인 컨설팅 회사로 비즈니스 위크가 2009년 BCG에 의해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25에 디자인 회사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머지 24곳이 모두 아이디어의 고객사였다는 점입니다. 일곱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는 아이디어가 사용하는 브레인스토밍의 7대 원칙이지만 제가 볼 때는 창의성을 키우는 협업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첫째, 아이디어에 대한 판단은 잠시 미루기. 아이디어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은 잠시 보류하시고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쏟아지도록 분위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둘째, 엉뚱한 아이디어 환영하기.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바보같아 보이는 엉뚱한 아이디어도 환영해야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어 발전시키기. 아이디어란 낡은 요소들의 새로운 결합이듯이 아이디어들을 연결시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주제에 초점 맞추기. 문제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한 번에 한 사람만 대화하기. 방해 없이, 묵살 없이, 무례함 없이, 평등한 관계에서 밝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여섯번째, 시각화하기. 말보다는 그림이 효과적입니다. 그림보다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입체적 물건이 더 환영받습니다. 말 없이 그냥 보고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수준의 시각화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일곱번째, 가능하나 많은 아이디어 내기. 아이디어의 질은 아이디어의 양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창의성을 키우는 협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협업을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춘 팀을 구축하셔야 되고요. 둘째, 일하는 그라운드를 명확히 정해야 하고 세번째, 일하는 방식 혹은 프로세스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단한 프레임이나 방법론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오히려 잘 갖춰진 환경, 다양한 팀 구성원, 일하는 규칙과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는 점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측면에 참 singer해내고 있습니다. 부르기